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터미 쏙쏙TV에서 은심입니다. 오늘은 먹기 좋은 홍삼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홍삼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부원료나 첨가물 없이 100% 홍삼 원액만 해가지고 만든 그 홍삼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워낙 고함량이다 보니까 맛이 좀 쓰고 그래서 쓴 거를 못 먹는 사람들 또는 외국인들 또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맛도 좋게 하고 또 기능도 충분히 넣어 놓은 그런 제품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요. 홍삼진갱이에요. 이렇게 한 상자는 30개가 들어있는데 정성으로 진하게 우려낸 진짜 홍삼갱이에요. 그러니까 갱은 양갱 있잖아요. 그런 양갱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홍삼진갱이라고 했는데 이 한 포가 이렇게 재면 10g이에요. 이 한 포 안에 우리 홍삼의 성분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그 세 가지가 5.5mg이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애개 지난주에 그 홍삼단은 20mg이었는데 이거는 5.5밖에 안 되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식약처에서 식약처에서 인정한 홍삼 건강식품은 0.8mg 이상이면 허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루 섭취 1일 권장량은 3mg 이상이면 된대요. 3mg 이상이면 이 홍삼에 들여있는 이 효능을 다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는 5.5mg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막 젤리가 아니에요. 그냥 막 마트에 파는 그런 젤리하고 다르게 인체 적용 시험을 거쳐서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그 마크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이렇게 밀어보면요. 이렇게 물기별로 없이 이렇게 쫀득쫀득 찰떡찰떡한 이런 징갱, 양갱 모양이 나와요. 젤리하고 양갱의 중간 식감이라고 하는데 제가 먹어볼게요. 홍삼의 그 약간 쓴맛은 약간은 있는데 달콤한 맛이 더 강해요. 달아서 먹기가 좋아요. 어르신들 간식으로 또 피곤한 직장인들 또 입심심할 때 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홍삼 진갱에는 주원료가 홍삼단을 만든, 홍삼단 주식회사에서 만든 홍삼 농축액을 그대로 썼어요. 홍삼 근이 70%, 홍미삼 30%라고 여기에 적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몸 부분을 70%, 뿌리 부분을 30%를 썼어요. 이렇게 다 이런 비율로 홍삼단, 홍삼 진갱 둘 다 이렇게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삼이 원래 그 생삼을 수증기로 쪄서 건조시켜서 그렇게 만든 게 홍삼이잖아요. 근데 그 찌고 건조시키는 그 과정에서 나쁜 물질들은 많이 감소가 되면서 또 없었던 좋은 그런 유효 성분들이 거기서 막 생겨났잖아요. 그러면서 이 효능이 정말 더 높아졌는데 식약체에서 인정한 홍삼의 5가지 기능 성분은 면피 혈기 항, 황이 아니라 항이에요. 면피 혈기 항을 기억하시면 돼요. 면역력을 올려주고 피로회복 올려주고 또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준다는 거는 피 속에 혈소판이면 이렇게 피가 이렇게 뭉치는 거 그런 거를 쥐고 뭉치고 하면서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 크림이 잘 안 되는 거 그런 거 혈액순환을 도와주고요. 또 기억력을 개선해주고 또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노화 억제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효능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부원료는 뭐가 있냐면요. 다른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진생 베리, 가시오가피, 구기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진생은 인삼이라는 뜻이에요. 베리는 열매예요. 그래서 진생 베리는 인삼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 인삼에도 인삼에 무슨 열매가 있지? 인삼에도요. 꽃이 피고 열매도 맺힌답니다. 이 열매 안에 여기 씨앗이 나중에 그 인삼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열매가요. 매년 열리는 게 아니라 딱 심은 지 4년째가 되면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힌대요.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이 열매가 딱 그 7월 중하순에 일주일만 딱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열매가 맺힌 거는 하루만 되면은 거의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막 물러버리니까 우리가 이 생과 이 생 이 열매는요. 시중에서 많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 열매를 이렇게 막 계속 놔두면 뿌리 쪽으로 가는 그 영양이 많이 뿌리 쪽으로 영양이 많이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 열매를 막 떨어뜨리고 꽃대도 막 잘라버리고 굉장히 많이 그랬는데 이 진생베리 이 열매 안에 정말 좋은 성분이 있다는 것이 이제 연구가 되고 또 사람들이 먹어보고 효능을 느낀 거예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여기 진생베리에도 똑같이 사포닌이 들어있는데 인삼에 들어있는 거를 진세노사이드라고 하잖아요. 그 진세노사이드 그 사포닌이 뿌리에 이 뿌리가 굉장히 좋은 이 뿌리 보다가 뿌리에 거의 4배에서 6배 가까이가 이 열매 안에 들어있고요. 특히 진세노사이드 중에서 특히 R2라는 성분은요. R2라는 성분은 이 홍삼에 이 홍삼에 거의 15배에서 25배 가까이가 이 진생베리 열매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주 귀하게 이 열매를 여기고 많이 섭취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생베리의 효능은요. 기능성 효능은요. 이 홍삼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가시오가피는 깊은 산속에 계곡 같은 데 이제 많이 있는 건데 가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시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잎이 5개 이렇게 모양인데 이 가시오가피 안에도요.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을 주고 간절통에도 예로부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구기자라는 거는요. 베타인이 풍부한데 이 베타인은 특히 어디에 좋냐면요. 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준대요. 간에 있는 노폐물, 독소, 지방 같은 거를 녹여서 배출을 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 그래서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특히 눈에 좋은 지아잔틴, 루테인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있어갖고 눈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구기자라고 합니다. 특히 홍삼 진갱을 어떻게 이렇게 달콤한 맛으로 만들었을까 그럼 이제 단성분을 뭘 넣어놨는지를 봐야 되겠죠. 보통 우리 생각하기에 난 당뇨가 있는데 이건 달아서 싫어, 달아서 못 먹어 이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일반 설탕이나 시럽을 넣어놓은 게 아니라 천년 감미로인 올리고당하고 당알코올을 넣어놨거든요. 올리고당 중에서도 프락토올리고당, 당알코올 중에서도 에리스리톨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놨는데 근데 이 올리고당은요. 올리고당은 설탕 당도의 10%, 30%밖에 안 돼요. 당도가 또 당알코올은요. 설탕 당도의 한 60%, 70%밖에 안 돼요. 건강한 단맛을 내주는 설탕 대체제, 설탕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단 거를 먹으면요. 충치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충치에 염려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충치를 일으키는 충치균은요. 이 설탕에 들어있는 당 성분을 먹이로 삼아서 충치가 자라나는데 이 올리고당이나 당알코올에 들어있는 이 당 성분은 그 충치가, 충치균이 그 충치균이 먹이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설탕은 먹자마자 우리 몸에 흡수가 빨리 되는 거예요. 급격히 확 올라가니까 혈당을 확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이 올리고당하고 당알코올은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되니까 쭉 통과, 통과, 통과하다가 밑으로 가서 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 대장까지 가는데 거기 장에 가면 뭐가 살고 있나요? 유산균이 살고 있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살고 있는데 이 유산균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들도 먹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얘네들의 먹이가 되는데 그런데 이 올리고당하고 당알코올은 들어가면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유산균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서 프리바이오틱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데 이거를 먹은 유산균이 얘네들을 먹으면서요. 좋은 균은 몇백배로 증식을 하고 많아지고 또 유해균은 또 무찔러서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짧죠. 홍삼담 대표님이 한 거 해봐야죠. 한번 해봅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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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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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해모임이 하나가 남았어요. 아 진짜 해모임 왠지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애터미의 제일 중요한 제품인데다가 또 제가 말 잘못 빡긋했다가 또 과대 그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은심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